저희 어머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작은 양장점을 하셨거든요 양장점 아세요? 옷도 수리하고 또 맞추는 그런 양장점이었는데요 작은 방이 딸린 그런 가게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어렸지만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든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어떤 날은 거의 밤을 세우시면서 미싱을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 미싱이 아니라 팔로 굴리는 수동 미싱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 옆에 방에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 어머니 미싱 굴리시는 소리가 저에게는 백색 소음이었고 자장가였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어머니 저렇게 일하시다가 큰일 나시겠다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가 열심히 사셨습니다 워낙에 가진 게 없으니까 아들을 잘 키우려면 돈을 벌여야 한다 돈, 돈, 돈 이러시면서 거의 하루도 쉰 날 없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그만큼 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등만 좋아하셨어요 1등만,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때 2학년 때였는데, 9살 때죠 2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는 성적표를 통지표라고 불렀는데 그 성적이 다 나왔거든요, 등수가 다 나왔거든요 제가 4등 통지표를 받아온 거예요 60명쯤 됐는데 4등이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등 했다고 이제 저를 정말 무자비하게 막 패시는 거예요 빗자루 몽둥이 아세요? 빗자루 뒤에 손잡이를 들고 막 저를, 어린 저를 때리시는데 그럴 때 어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막 저를 패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방해 분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저를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거죠 어머니는 기꺼이 저를 위해서 걸음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셨던 거죠 아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라면 나는 걸음이 될 수 있다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든 꽃이 돼야 한다 무조건 1등해라, 무조건 성공해라 이게 어머니가 저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워낙에 이런 분위기니까요 아직 3학년, 4학년에 불과한데 어릴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 아시죠? 그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못 가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압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떤 무서움이냐면 혹시 내가 어머니가 정해놓으신 그 장한 아들의 기준 어머니가 정해놓으신 그 자격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어린 나이인데 몰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철이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도 당신께 엄청나게 묵은 짐을 지우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욕먹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야 한다 내 아들을 내 힘으로 잘 키워야 한다 돈 벌어서 아들 부족함 없이 공부시켜야 한다 이런 참 무거운 짐으로 우리 어머니가 다쳤다는 거죠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가혹할 정도로 자기를 마구 이렇게 몰아붙이시고 어린 저를 몰아붙인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가요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과를 내고 성공하고 싶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뜻대로 안 풀리면 문득 문득 불안해지고 문득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 수면 장애나 불면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면 관련된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꿀잠템, 기절베개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하나씩은 있으시죠? 꿀잠템, 꿀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입니다 풀이하자면 기절베개, 뭐죠? 몰이 되면 기절하듯이 잠든 베개 그런 산업들이 막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피로감과 불안에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기분이 있는데 그 근본 기분은 불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감정이 인간을 은연중에 지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요 교회는 이웃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닙니까? 막 질문을 해요 과연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불안과 피곤에 찌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마구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아이들이요 자,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교회가, 아니 오직 교회만 소유하고 있는 그 소망, 그 탁월한 진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종교 본성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를 찾아오라 나를 찾아내라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찾아 직접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래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밥 같이 먹는 것이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저 예수가 무슨 정신으로 도무지 격에 안 맞는 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가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되는가 바리생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간의 의미를 잘 보시면 지금 바리생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종교의 틀 안에 그 틀 안에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든 그 기준과 규칙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 말 들으십시오 도무지 격에 안 맞는 저 사람들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영생을 누릴 자격이 안 됩니다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종교의 틀 안에 가두고 자신들이 세운 그 기준과 규칙의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요 종교로 변질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본 회퍼가 22살 때 이런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지금 바리생인들이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대면할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을 개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할 때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전성력으로 뛴다는 거예요 드라문 경주하다 전성력으로 뛰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전성력으로 경주하듯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문화에서요 아버지가 동네 어르신이시잖아요 나이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신데 그 어르신이 10대처럼 뛴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경박스러운 모양 빠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복장을 우리가 상상할 때 빨리 뛰려면요 그 긴 겉옷의 옷자락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손에 들고 상상되시죠 긴 치마를 이렇게 올려서 말아주고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의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10대들이나 취할 만한 아주 창피스러운 자세로 우리 아버지가 전성력으로 아들에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냥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오고 있잖아요 집에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굳이 아들에게 전성력으로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굳이 달려가실까요? 이 아들 이렇게 막 환대할 만한 그런 아들입니까? 정말 괘씸한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몽땅 팔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망신당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독립을 했으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했으면 잘 살면 되는데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가진 것 다 허비해버리고 지금 거짓골로 거짓골로 아버지가 사는 그 동네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동네 망신을 시키면 아버지가 결단하시면 돼요 어떤 결단일까요? 연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을 벌주고 이제 이 아들은 내 아들 아니다 내쳐버리면 돼요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 그 아들을 아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아버지가 명예를 얻으시면 돼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실 때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가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오늘 드디어 아버지가 저 아들 녀석을 혼내주시고 호적에서 파버리겠구나 와 구경 가자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한 것이 아니었죠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전성욕으로 달려가신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죠 측은히 여기심 때문이었어요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측은히 여기심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과 본심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 아버지의 창자가요 아버지의 내장이 아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난도질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마치 창자가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민 때문에 아들 향해 지금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제외를 하시죠 안아주시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하시는구나 아 참 감동적이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요 용서 그 이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다른 아버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는 할게 그런데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저기 가 있어 내가 용서는 할게 그런데 내 눈에 띄면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아주 차가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차가운 용서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 용서에 머물지 않고 아들을 아들로 맞아주시고 아들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들이 고심 끝에 준비한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죠 21절인데요 21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받아주십시오 아마도 아들은 집으로 오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말을 연습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이라도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서 내 입에 풀칠만 해도 내 입에 풀칠만 해도 괜찮은 다행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아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치 아들의 그 변명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마치 아들이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종들에게 명령 내리신 거예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분명 당자는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용서만 해주시고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마땅한 감지덕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하시면서 마치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하시면서 아들을 기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장면이 복음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자격이 되니 네가 벌인 일 네가 다 책임질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보고 측은히 여겨지고 우리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누더기를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기독교는요 우리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자격을 요구해요 끊임없이 사람의 자격을 따져요 하지만 복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였는데요 제 옆에 짝이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신자 이 친구랑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불교계에서 가장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 성철 스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저기 산소 암자에 기관하시는데 이 큰 스님 뵈려면 3,000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3,000배 정도는 해야지 큰 스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 스님을 뵀다는 거예요 허벅지가 단단하더라고요 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거만하게 나는 그분 뵀어 나는 절하고 채우고 그분을 만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그 거만한 웃음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종교예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주도권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 마음을 달래고 신을 흡족하게 하고 신의 환심을 산다 사야 한다 그게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종교는 신과 인간의 거래다 종교는 신과 인간의 협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신에게 뭔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협상 조건을 맞추어서 내가 신에게 무언가 주고 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이런 거래가 형성된다는 거죠 신과 인간이 거래 조건을 맞추어서 주고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긴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자격을 갖추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니? 너 나한테 뭐 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라 요구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재물로 바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종교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종교의 기본 룰과 상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신에게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지금 신께서 창조주께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재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의 위대한 역전이에요 이런 역전, 이런 파격 도무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복음만의 신비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 어떤 초월자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으려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짓골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헛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간직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혹시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까봐 아버지가 전성욕으로 아들에게 달려가십니다 허벅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자기의 체면 다 버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풀이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포기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모든 체면 권위 다 버리고 기꺼이 수치를 감내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저기 하늘에서 천사에 둘러싸여서 한가로이 지내시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자를 기꺼이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찾아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도무지 우리가 죽게 드릴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이죠 교회는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래도 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교회가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의 복음을 상실해버리면 쓸 데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이 우리 아들 딸이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교회 나가야 됩니까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그 소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당신의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는 그 위대한 복음 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전형적인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면 기준미달인 그런 분이셨어요 주일에 겨우 예배 한 번 그냥 들으시고요 다시 집에 오시면 가게 문은 닫았는데 또 미싱 돌리시는 거예요 돈 벌어야 하니까요 교회봉사도 제대로 하신 적도 없고요 제가 가정예배 드린 기억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성경 읽어주신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저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만을 기대하시는 그냥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모두리게 대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자 혼자 힘으로 아들 잘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혼자 힘으로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한 번씩 저 몰래 우시는 거예요 어린이 제 눈에 띄죠 집이 방 한 칸짜리니까요 어머니가 울면 아들은 겁이 나요 나 때문에 우시나 어머니가 울면 아들이 겁이 나요 그래서 아들도 속으로 함께 울죠 그런데 어머니가 우실 때 늘 패턴이 찬송과가 함께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실 때는 늘 찬송과가 들렸어요 집에 낡은 카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카세트에서 남자 바리톤이나 테너 같은 분이 이렇게 거북한 음성으로 찬송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찬송과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어릴 때 되게 싫었어요 되게 슬펐어요 왜 어머니가 저 소리만 나면 우실까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 있던 하나의 찬송과가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그 찬송과가 저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찬송과 278장이거든요 1절 가사 불러드릴게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해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생명이 되어서 아세요 이 찬송과 제가 부르고 싶은데 제가 혼자는 못 부르겠고요 우리 1절부터 함께 반주 없이 한 번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해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어서 아멘 2절 가사가 정말 저희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저는 어머니가 이 찬송을 들으실 때 우셨는데 그냥 힘들어서 우시는 줄 알았어요 막 힘이 들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힘드셨고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당신의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버티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머니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빈손이었어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와서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때를 추억해 보니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실 때 혼자 우신 게 아니었구나 그때 어머니가 우실 때 혼자 우신 게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아빠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따라 하시면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훌륭한 부모여서 내 아이의 구원을 간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아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주건드립니다